세진 팀장님, 실무를 줄이고 강국 간 설립 준비 TF를 맡아주세요. 그딴 거 없어. 나 빈손으로 내보내려고. 아니, 뭐 항의라도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? 저 때문에 말했다는 뜻이죠. 재미가 있었어? 내 교육 방식이 너무 점잖은 것 같아서. 준비해봤어. 그렇게 보지 마. 나 쉽게 안 망해. 내년 강의 계약서 썼나요? 나락 씁시다. 그거. 감사합니다.